Thanks to FITTE TV 몇 개? 105개 이상 치면 골프채 판다고 그랬어요, 내 밤에. 내일은 105개? 네. 115개를 얘기한다고, 별고개로 잘못 얘기한 것 같아요. 자, 호텔에서 47분 걸리네요, 오늘 지금 아침에. 자, 갑니다. 맨차방. 6개. 그들의 목욕을 받아먹는 시간. 그래서 오늘 아침에. 오늘 아침에. 그리고 님이 나올 때까지 촌ор하게 된 것 같아요. 저의 목욕을 받았던 서울요. 진짜요? 너무 좋다, 명문은 흔히 가지 않나요? 시암도 그렇고, 이거도 그렇고, 카트가 안 들어가요. 아, 너무 이쁘네. 갑오부도 갑인데, 여기? 좋아요? 킹오부도 킹인데? 아, 형은 조경 잘 되어있는 데가 너무... 여기 조경이 좋죠. 여기가 숲이 팩백하네. 여기는 뭐 빠지면 못찾는다고. 하단에서 거울 꼴피가 됐어. 넘버3 안에 듭니다, 여기는. 아, 그래? 네. 아무 기대 안 하고 왔는데. 방콕 통틀어도... 손도 쨍니도 한번도 못 가봐야겠다. 열 손까지 들죠, 방콕 파트에 손들어도 이기면.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타이틀이 캐디팁? 캐디팁 식사. 캐디팁 식사. 얄짤 없는 거야. 네. 안녕하십니까? 콩마코 셰프구요. 오늘 목표... 그래도, 99개 다시... 재도전... ...하는 목표로, 좀 열심히 치겠습니다. 굿샷. 워우! 고맙습니다. 기대랑은 두번째 라운딩. 오늘은 핸디 보기 플레이. 88은 우리 집니다. 저요. 88하면. 83. 오케이. 갑시다. 83이요. 굿샷. 나이스. 안녕하세요. 방콕에서 온 북막골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김성윤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한번 쳐 보겠습니다. 프로님이시니까 오늘 언더를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굿샷. 아. 다르다. 우선 왜 이렇게 왔냐면 방센에서 그나마 제일 가까운 중에서는 암마타스프리랑 여긴데 암마타스프리랑 멤버십으로 부르고 여기를 모시고 와야 될 것 같아서 여기 도왔거든요. 역시 좋습니다. 람차방. 람차방 부라빵까지 같이 있잖아요. 파사 까올리깽. 잘하는데? 부라파. 부라파. 부라파? 응. 람차방 첫번째. 아니. 첫번째. 아. 완벽해. 탐마이통. 야이마쩍 티눈. 부라파. 마티니. 아. 티니. 아. 니읗고 왔네. 야이마티니. 아. 왜 이렇게 빠졌나 본데요. 첫월부터 위기인데 형님. 우와. 아. 나이스.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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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장난 아닌데요. 180라던데 가까이 갔어. 네. 거의 온이야. 거의 온. 우와. 굿샷. 자. 나이스 온. 보기 정도 치시겠는데 이거지. 3온. 보기로 맞겠는데요. 잘 치시면. 신방에 오로 갔어. 네. 몇번 쳤어요? 셀칸이? 180이라 그래서 5번. 이야. 5번 아인으로. 네. 이야. 방센이 맞나보네. 맞네. 어제 방센 투어가. 20만원. 높아. 디테일자. 와. 이. 많이 봤어야 되는구나. 그. 아. OK. 입니다. 이거. 이거. 큰일 났었는데. 마크. 굿샷 붙겠다 붙겠다 핀팔이 다 나 형이 먼저 분실했어 음내 공 못찾고 벙크 빠지고 악순환 악순환 양파가 있다 악순환의 인숙입니다 형님 오늘 파트 하나 잘못 봤네 나이스아웃 되게 길어보여 그러게요 너무 쉽다 살짝 오른쪽 나무쪽 살짝 또 오른쪽 원래 선팡 따라가는거야 피샷 희한하게 안됩니다 터트러지게 다음 시작 처음에 오르막에서 너무 빠른데 안나와가지고 또 뜹발칭도 안되는거 아 재밌습니다 아니면서 이제 두번째 보니깐 카트 안들어가고 여기 들어가는거는 노인들만 들어갈 수 있대 우리 캐디분 이틀밖에 안되셔가지고 아 잘 몰라가지고 제께 뒤에 있을거 같은데요 맞죠 제 뽕샷 때문에 방향이 왼쪽으로 많이 틀어졌습니다 못참 카트길을 맞아버리니까 못참고 계시고 나무 맞고 떨어지는데 아이고 아 스프르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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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아 아 아 어 어 저 티는 불아판 잘 잘 잘 잘 와 증상에서 만나는구나 불아파 굿샷 훅샷 완전 나이스인데요 엄청 잘치는데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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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어갔어 왜 절로 보내 이쪽으로 치지 피는 보고 치는데 욕심 부린거죠 욕심 알죠 알까인거 아니죠 아 아니요 텔러리 공이 없습니다 날깔 공이 없습니다 아 넘어오는데 자측이 아니라 거의 자 이제 투공 가나요? 아 또 힘들어 가네 굿샷 이거 대박 올라라 올라라 10야드 부족했어 너무 우측으로 그러니까 나무가 많지 어차피 짤랑살아야되면 여기를 고쳐야되는데 거기서는 왜 뚫려있어 욕심 부이실거에요 딱 욕기만 떨어뜨리자 이 생각으로 구기풀에 가면 됩니다 보기만 하자 붙임만 나이스 와 와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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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쳤어 굿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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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어제 리젠시를 큰거 하나 작은거 4개 먹었죠 적게먹은거 아니라서 땀나면서 막 숙취가 풀리면서 네 그렇습니다 좋아요 좋아요 굿샷 좋은데요 2원이다 2원 아 깠어 너무 빨리 올라가니까 굴러 내려온데요 140야드 피칭 140야드 피칭 140피칭 아 너무 우측받네요 굿샷 나이스 형님 채 팔 때 있습니까 네 채 팔 때 있어요 네 아 드려야지 네 채 좀 더 드릴게요 90번이다 형님 저 채 매입합니다 네 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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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이고 아이고 부르치 나이스 나이스 아우 야 잘쳤다 나이스 버디 이야 그게 프로다 그게 프로죠 아 버디카 두시면 됩니다 네 버디카 드릴게요 버디카 와우 굿샷 오비 오비 아 아 아 똥남 죽었다 60마드치라고 했는데 뒷당 맞은거에요 에영 뭐 땡 뭐 땡 뭐 붙여서 또 쓰리버디 연속 쓰리버디 에 살짝 오른쪽 잔디도 촘촘하고 그림 뭐 다 관리도 잘 되고 상당히 골프장 좋습니다 들어가 들어가라 들어가라 아이고야 아이고 아이고 들어가라 자 들어오나 바람이 안탔어 안탔어 나이스 온 굿샷 이거 진짜 핀빨이다 자 부디하나 나오나요 이제 들어가라 아 아아 왜 이렇게 조용한거야 고맙습니다. 나이스 팝! 이게 바로 바로야. 이게 바로가 아니라 그래서 보면 여기가 떠있답니다. 이래야지 공이 바로바로다. 네 알겠습니다. 이때까지 가본 데 쪽에서는 제일 괜찮아요? 블랙마우칭으로 난거 같네요. 자! 형이랑 오빠 몰라. 몰라? 너무 잘해. 주로 한 발 뺐어요. 굿샷! 형이랑 저랑 비슷하게 치는거 알죠? 내가 생각해서 치면 나 책 판다. 오빠 안 좋아? 나 생각 치면 나 유튜브 접는다. 형 공이 저기 보여. 네? 아이쿠. 으어어어! 드로!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아우. 아 골프장 너무너무 예쁩니다. 진짜. 한 번도 많고. 아이고. 사장님 근데 왜 거기 아이앗쳤어요? 네? 거리 많이 남았는데? 여기 앞에까지 안 보여서 여기 앞에까지만 가려고. 어디가 다 보이는데? 무슨 소리 하는거야. 거기 스물만이 다 보이네. 거기까지 250원. 여기에서는. 우와! 드로! 와! 나이스! 골프장 예쁘다 그쵸? 아우 진짜. 관리 너무 잘 돼있다. 방센에서 여기까지 한 40분 거리? 네. 45분 딱 짓어요. 호텔에서. 적당한 거리고. 골프장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관리 너무 잘 돼있다. 좀 어려운 코스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너무. 응. 좋은 거 같아요. 네네. 어이! 들어왔다. 아아! 아아! 아까비! 아아! 차이네! 들어가.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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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예요? 아. 내가 따뜻해. 아. 무모 아 여기 1등이야 난 여기 1등이야 여기 1등이야 여기 1등 발파인 니칸티 보다 2만 배 왜냐면 나무가 너무 울창하고 좋아서 어우 조경 얼마나 신경쓴건데 사진! 포토! 빠졌다 빠졌어 굿샷 와 진짜 멋지다 굿샷 나이스 깽짱루이 깽짱루이 형이 붙였으니까 앞으로 또 떨어뜨려 이름을 이제 들은거야 이렇게 멋있는 꼴피자 형이 소위다고 가시면 되게 좋은 것 같은데 오 나 안빠졌다 안빠졌다 아싸 감사합니다 파야 파? 나이스 업로치 감사합니다 파 나네 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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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갔다 나이스 파 이거 가격 별로 안 나올 것 같은데 이거 팔아봤자 아 근데 못 칠 것 같습니다 느낌이 이거 굿샷! 와아! 굿샷! 엑시코스입니다 클럽하스 뒷배경으로 빵! 천둥, 번개가 난리 났어 못 번쳐야 되는데 봐라, 일로 안 갈텐데 아 얘가 그게 좀 그래 체를 갖고 왔다 갔다 하기가 좀 그래가지고 캐디 편의를 생각하다보면 한타 길게 한타 줄게 그냥 있는걸로 붙이게 되고 기다릴 수가 없으니까 아... 아 이거 인평가 다 쓰레기 칠라니까 그러니깐요 하하하 쳤다, 쳤다, 쳤다 나이스, 프로치! 와아...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여기 물만 넘긴다고 생각하세요 오늘이 마지막 라운딩이네 체눈 팔아야 되니까 아 어제 그 구찌 아랑곳 하지마 와 이거 큰일 났다 큰일 났어 천둥이 굿샷 야 나있습니다 와 이 꽃 저도 이 꽃 청춘 같아요 나이스하우 오 제리 바보 오빠 두 타 저걸로 했었는데 오기야 그치 찾은거는 원볼타부터 나온다 왼쪽 꼬마 공간에 자리가 굿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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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거지 다 틀렸어 보험 알지 굿샷 물어줘야되요 백을 백이 떨어져가지고 새채인데 지금 다 갈았답니다 그래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야되나 앞전 앞전에서 흘렸어요 벌써 백들어트려가지고 그래서 우비 우비를 낄때 그랬나보다 그 뭐지 저 우비를 낄려고 그러고 우비를 안하고 확 오르막 달려야 되는데 아 자 근데 남차번 다시 한번 오고 싶은 그런곳 근데 A, B 창이고 C 창 새로 만들어서 순진하게 지저분하게 E 창은 너무 웃겄는데 이거라 아 아니 능냐 아니 포바 오호 뱃녀 아니 카우팡스마 봐봐 뭐 못가졌냐 봐봐라 근데 벤타 쉬는데는 이상 없지 않을까요? 쉬는데 이상 없죠 근데 이걸 아 너무 까졌다 아 이렇게 쓰러뜨렸대 3개 정도만 여길 해야돼 아 이건 안쪽에 까졌구나 야 이거 뉴야 뉴 인마 이건 안쪽에 까졌구나 뉴 형 완전히 큰일났다 딴거 저기해봐 어 작성 아 이거 얘기해 이따가 저기와서 얘기해봐 팔고 골프 접어야 되는데 팔도 못한다 이제 골프 접어라 이제 못 접어 형님 팔질 못해 아 140만원짜리죠 지금 140정도 여기가 좀 원래 더 비싸잖아 140만원짜리 새채인데 지금 한국에서 싸게 사면 한 119 이렇게 시작 굿샷 형님 힘내세요 화이팅 화이팅 아 엄마야 이산아 넘어갔어 가 와 홈루인데 이거 이야 아 아 아 아 아 아 어 어 굿샤! 가라 가라! 짧아 짧아 우와! 잘 맞이는데 왼쪽으로 또다 또 아! 아! 크리스랑 랍노과에서 진짜 한번 한번 해보고 싶어요 가려보고 싶더라구요 랍노과에서 라비 하셨으니까 굿샤! 안 죽어 안 죽어 현밍 또 짤래 파 통제 파시라고 해서 사장님 이거 여덟 번째 샤시 여덟 번째 샤시 저요? 아니에요. 지금 자꾸 형님. 안 빠졌어요. 공이 빠져갔잖아요 형님. 알까지 했네. 대놓고 거짓말 가지고. 지금 너 백타야. 너 알까지는 백타야. 다 빠진걸 다 봤는데. 대놓고 지금 그렇게. 진짜 저도. 6온. 7, 8. 9개. 멘붕이 와. 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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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바이바이 바이바이 자 씻고 왔어 마지막 콜 뒷문 터야 겠다 이거 굿샷 멘탈 털렸습니다 굿샷 와 핀빨이다 이것도 진짜 잘 갔는데요 따지면 A 코스 B 코스 그 다음 C 코스 같아요 C 코스도 처음에는 오 괜찮다 했는데 뭐 나중에도 나쁘진 않은데 A B 코스보다는 C 코스가 조금 들어간 것 같아요 들어 나이스 보디 도디 찬스 아 아깝다 나이스 팝 여러 가지 어 카메라 카메라 지금 뒷두고 있어요 차에서 깬교 차에서 깬교 쓰는데 문제 없어요 쓰는데 문제 없는데 니 기분이야 대답해봐 내가 하네 아니고 실행 안내 타고 송스 창 말고도 안에서 차에 항아이 진지어다이 3개월 딱 썼다는 얘기를 해준거에요 타고 차이바만 3년 타고 차이바만 3년 타고 차이바만 3년이예요 근데 어깨나? 요거 3개만 한거죠? 커버 사이즈에 랩고 낫자 왕 랩고 마이데이 랩 키드완아 랩고 차이바만 마이데이 랩 차이바만 마이데이 랩땅 케디디만 넣어야 차이바만 마이데이 랩 차이바만 마이데이 랩 차이바만 Wizard 번호 상처 차이바만 가이스 차이바만 넣어야 된다고 당한 하니까 차이바만να 차이바만 타이반만 근데 어떤게 잘 안내? 근데 어떤게 잘 안내? 네.. 안성돼? 더 쉽게 안내? 너무 쉽게 안내하는 것 같아요 근데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뱃루 와이가 더 좋고 일단 한국에서 수리비를 확인하셔서 그들은 뱃루우 뱃루우 아우 저 캐리 왔어 지금 난리났다 지금 이 검사에서 쏘올 나 마이 하자 섬 려허 임베 책 간 토팅 해가라 랍 이탈 해달라 e 앨범에 아르떡버패의 카아오 그 강화정다 하려겠다 에 하 참 이거 하기 마리의 거리비ors 과 하신다고 그 지급은 영어의 기厄 하자 어제 아주 제대로 이런 걸 배우고 흠 나고 produces 그냥 이야기하면 안 되니까 내가 나중에 람차 방 끝나고 식사하러 왔어요 아 패밀리 다 차지죠 새로 하시는 거에요? 그럼 얼마 되신거죠? 아 새로 하시는거에요 가게를 아 연습하셨구나 람차 방은 딱 들어오면 이렇게부터 조경이랑 잔디를 딱 봤을때 잔디가 빽빽한거에요 너무 사람 죽은거에요 A구장은 예술이들 근데 B로 넘어갔으면 좋았는데 C로 딱 넘어갔을때는 오늘 왜이러지? 첫 헐 느낌이 괜찮은데 내리막이 생겨서 딱 보이는데 얘네 느낌이랑 얘네 느낌이랑 얘네 느낌은 왜냐면 나무가 별로 없어 힙합도 잔디 자체가 다르잖아 뭐하면 체판다 했지? 네? 105개인가 뭐해 해가지고 110개인가 이상 치면 채 팔고 안친다 그랬는데 어떻습니까? 채는 이제 못 팔거 같고 그거 일부러 자기가 긁은거 아니야? 아니 진짜 자기가 미는거 아니에요? 골프채 멘탈이 진짜 중요한 언덕이 이거 멘탈이 완전 나아버렸어 딱 나아버리더라구요 공 계속 치실거에요? 마지막 승부는 하고 크리스랑 크리스는 지금 3전 내가 2승 1패잖아 아 그때는 람룩 가요 람룩 가요 람룩 가 가요 안녕하세요 나아버리 그럼 내가